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도구,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나요? 아마 레버리지 하면 가장 먼저 생각 드는 게 지렛대. 지렛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게 아마 부소한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남의 돈 끼고 전세 대출 받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 이걸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레버리지에 대한 말씀은요. 조금 더 그 레버리지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레버리지를 얘기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도 레버리지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들으시고 레버리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서 목표와 꿈을 이룬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늘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줄 겁니다. 일단 레버리지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톰콜리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도구, 수단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맺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내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 사람들, 나와 같은 목표를 꿈꾸거나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맥관리라고 보통 하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도 레버리지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레버리지 할까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인이 편등하죠. 부자의 시간도 24시간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이고요. 회사 CEO도 24시간이고요. 대리도 24시간입니다. 진짜 모두가 평등한 게 시간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려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성공에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10명의 사람을 썼어요. 내가 만약에 뭐 제가 만약에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나 대신 뭔가 편집을 해줄 사람, 촬영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게 10명을 뽑았다고 할게요. 말이 안 되긴 하죠. 10명을 뽑았는데 그럼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걸 할 때는 내가 10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4시간의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24시간 곱하기 10명이니까 240시간이 투입돼서 제 유튜브 채널이 10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톰콜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방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고용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해서 그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법을 깨우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모두한테 평등한 24시간 시간을 최저시급이 지금 만원 오면서 만원을 주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이용하기 시작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해야겠다는 게 없습니다. 나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거나 위임을 하는 거죠. 나보다 짧은 시간을 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간과 기술을 레버리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핵심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죠.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들에게는 부자 습관이 없다라고 톰클린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책 읽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드고 영상 업로드하고 이 모든 걸 댓글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거든요. 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성공하려면 진짜 더 빠르게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이나 기술 노하우 지식 같은 것을 레버리지 해서 제가 추가 목표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저 자신 말고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거고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거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한계이자 과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시나요? 그게 멋져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 기꺼이 그 일을 맡기고 내가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산, 기술, 지식, 돈, 영향력 등을 내 목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더 목표 달성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톰콜리아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무려 네 가지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활용하는 네 가지 레버리지 첫 번째 돈입니다. 부를 쌓기 시작할 때 부자는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남의 돈을 투자합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지기 두려워하고요. 부자는 그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빌린 돈을 활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갭 투자라는 거 하죠. 갭 투자라는 게 뭐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 8억 돈 살 때 있죠. 그러면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10억을 다 모아야지만 10억 아파트 살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10억 모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이 걸리니까 그 시간동안 부자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인데 내 돈이 2억만 있으면 이 돈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하고서 2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그런데 사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1억이 올랐죠? 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2억이 들어갔잖아요. 2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니까 50%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언제 돈 모으냐? 그리고 40년, 50년 저축을 하죠. 그러니까 40년, 50년 기다려서 10억을 모아요.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모으면 어떻게 되냐? 40년, 50년 뒤에는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 또 10억을 더 모아야 돼. 이렇게 되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 돈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 시세 차익을 누려서 부를 빠르게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을 활용한 레버리지. 두 번째 관계입니다. 부자는 유용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자신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면 그건 정말 문제다. 당신의 팀에서 당신이 가장 똑똑하면 그건 정말 문제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뜨끔 하면서도 놀라웠는데요. 당연히 리더라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을 때 생각이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그럼 내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모두 다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표 달성이 당연히 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팀이 잘 굴려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도 아니고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약간 비문인데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오타가 아니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인맹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전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B라는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A라는 전문가는 그 B라는 문제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전문가들의 지인들 중에서는 이 B라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만 내 자산이고 레버리지가 아니라 네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정말 이 아는 사람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관계를 레버리지 해서 이용한다. 자신의 목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부자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레버리지 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수적인 일들을 위탁을 하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일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하거나 다른 관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더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때 시간을 더 의미 있고 내 목표 달성을 더 빠르게 이룩할 수 있는데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버리지 중 가장 강력한 것. 바로 생각을 레버리지 하는 것. 로버트 기오사키 누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냉소주의자의 현실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고 바보의 현실에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질 틈이 없다. 그래서 냉소주의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보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습득하려는 그런 레버리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성장 읽기를 봐주시는 것도 아마 지식이나 성장에 필요한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정말 의미 있다 싶은 것들 또 의미 있는 책들을 쓴 저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책을 볼 시간은 없으니까 책을 좋아하거나 책 전문 유튜버들의 채널을 보면서 책을 대신 읽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알자 거기에 정말 인사이팅 부분들만 습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성공한 사람들의 도구 레버리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나? 라는 한번 물음을 한번 던졌으면 정말 제 영상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of Será 나뉴야 et we